여기는 유동노을전망대 입니다. 그럼 육지관광버스 가 순환버스 입니다. 1,000원 싸죠? 육지도 한바퀴 도는 순환버스 지나갔네요. 여기서 유동노을 전망대 유동노을전망대 물이 멋있네요. 저기 동그란것들이 고등어양식장 인가? 버스 올라간다 저기 빨간색 노란색 버스 노을전망대 멋있다 유동노을전망대 이렇게 벤치도 있구요. 아주 짧은 산책로 한 50m 누구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주차장 저기서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넓으니까 넓어서 차박은 가능한데 바다가 안보이는것 같은데 나무 때문에 차박은 가능하지만 여기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이네요. 살짝 여기서 보이는구나 흐어어어어양 언제나